자 마법공학 상자 지금 35개 그리고 명품 상자 3개 준비되어 있고요 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자 35개 명품 상자 3개 초고속으로 깔게요 초고속으로 가자 아니 상자 속에 상자 너무 빨리 깠나? 너무 빨리 깠나보다 뭐 나왔는지 보지는 않았어 좀 천천히 깔게요 천천히 아니 상자 속에 상자 2개 미신, 바드, 자르반, 가렌, 바이, 브랜드, 트린다미어, 직스, 와드, 열쇠, 정수, 신화정수 오 그럼 보석 2개인거야? 자 10개 하나 더 상자 속에 상자 진, 마오카이, 산테온, 딩크스, 가렌 트린다미어, 브랜드, 병차니와드, 도래축제와드, 열쇠 2개, 정수, 티모만두? 상자 속에 상자 또 나왔어 코고모, 타릭, 꿀잼 오리아나 아칼리, 무르곶, 아 근데 전설급이 안나와 아니 이게 무과금의 희망인데 너무 안나온다 전설급이 30개를 넘게 까는데 판테온, 별수호자와드, 생강쿠키와드, 열쇠, 정수, 다신 안돼 상자 또 상자 피오라, SK, T1 나미 열쇠, 자 라스트 라스트 마법공학 상자 달콤 쌉싸름만 눌러 와 야 거의 40개, 거진 40개를 깠는데 어떻게 전설급 하나가 안나온다 여기 명품 상자 3개 있습니다 3개의 열기 눈토끼리 달리 슈퍼티모 시, 주먹 마렵네 진짜 폭신폭신 누누와 웰렴풀 아직 재조합이 남아있구요 그래도 재조합에서 못되지 않을까요? 진짜 전설 스킨 나올 때까지 갈게요 와 아니 명품을 돌렸는데 무슨 보세가 나와 하하하하하하 아 누누 그만 나와 아 누누 계속 나와 오 이거는 이거 이뻐요 죽음에 사도 빅토르는 이뻐 주황정수 100개 하하하하하하 진짜 행복해 보인다 근데 전설 하나만 주세요 와 진짜 안나온다 나오라고 와 나왔다 드디어 하나 나왔다 상자 40개 플러스 명품 상자 3개 플러스 제조합 6번 펄스군 케이틴 라고 다 깔게요 화계단 브랜드 펜타킬 올라프 보래축제 쓰레쉬 야옹카이 아르카나 카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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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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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구리 구리 구리신 여러분 그 사행성은 진짜 하지 맙시다 확률이 이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